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오늘은 그래픽카드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엠스토리에서 출식이념으로 39,000원인 제품이 34,000원에 라이저 케이블 킷을 특가 세일 중이죠 자 일부 그래픽카드를 세우게 되면 그래픽카드 온도가 상승한다거나 좀 약간 단점이 많다고 하죠 그건 뒤에 다루도록 하고요 제품의 언박싱부터 보시고 장단점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언박싱 렛츠고 자 개봉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품 외관은 이렇구요 특가 제품이라서 그런지 뭐 특별한 봉인실은 보이지 않네요 일단 개봉해서는 내용품이 중요하니까요 일단 개봉해보니까 여러가지 나사와 그리고 라이저 케이블 키트 본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라이저 케이블 그리고 또 특별한 뭔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품은 라이저 케이블이죠 왜냐하면 케이스 중에 라이저 케이블 킷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 케이블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봤을 때 라이저 케이블 키트에 이 메인보드와 연결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연결되는 부분이 손상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이 제품에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지지하는 지지대라고 하죠 이게 나중에 뒤에 보여드리구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핵심이 이 제품인데 이 제품으로 케이스의 호환성을 높인다 이 제품이 독특한 점을 봅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께요 그리고 라이저 케이블 키트에 지지 본체 이렇게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봉했을 때 이 제품의 구성품들은 본체 케이블 그리고 나사와 기타 등등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봉했으니까 이제 조립해보죠 일단 이 그래픽 카드 지지대로 하는 것을 이런식으로 연결하시구요 뒤에 빨간 걸 연결해서 저기가 그래픽 카드를 지지한다고 하죠 그리고 케이스에 호환되는 이것을 연결하시고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나사 있죠 이것을 여기다가 연결하신 다음에 라이저 케이블을 나사로 고정하면 이 제품은 조립이 끝났습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이제 제품을 pc 에다가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그래픽 카드를 모습은 이렇구요 옆면되어 있었던 모습 이게 옆으로 되어 있으면 뭐가 안 좋냐면 약간 기울이는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요즘 뭐 그래픽 카드 지지대가 있죠 있는 제품은 괜찮은데 지금 제 이 샘플 케이스는 지지대가 없어서 좀 기웁니다 그런 부분을 라이저 케이블을 통해서 세워버리면 그래픽 카드가 기우는게 줄어들겠죠 그것도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이 라이저 케이블 킷에다가 그래픽 카드를 먼저 연결하고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본체도 연결하는 게 좀 더 설치가 쉬운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설치하면 뒤에 지지대로 딱 지지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확실하게 딱 설치를 하시고 완벽하게 설치가 됐죠 그리고 이제 위에 그래픽 카드 본체에다가 설치하듯이 윗부분에 나사에다가 이제 고정 나사를 이렇게 박으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설치가 끝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딱 고정이 잘 됩니다 뒤에 받침대도 잘 받쳐 주고요 일단 일직선으로 딱 잘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메인보드에다가 라이저 케이블을 먼저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딱 연결해서 클립이 딱 들어간까지 보시고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약간 밀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기존 그래픽 카드 거치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거치하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에 전원을 넣으시면 이렇게 거치대에 설치가 끝난 것이죠 설치 쉽죠 이제 설치가 끝났죠 이 제품의 특이점이 바로 알루미늄 케이스 연결 키트인데요 이 부분 이 제품이 이습으로 해서 케이스 연결 부위에 쉽게 호환성을 줍니다 아주 좋은 호환성을 주죠 하지만 케이스에 공간이 조금 생깁니다 이게 이게 이제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공간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dp 포트나 hdmi 포트를 연결해야 되죠 이 공간이 없으면 연결하기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아마 공간을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제품을 구입할 때 이 공간이 생기는 것을 잘 확인하시고 그래픽 카드 길이와 호환성을 잘 체크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도 끝났으니까 라이저 케이블과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호환성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테스트 영상은 배틀그라운드와 gta5로 애프터버너를 통해서 온도와 프레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영상은 배틀그라운드에서vi'의 제각지어는 우리에게 유입한 부위 만드셨습니다 테스트 영상은 배틀그라운드의 제각지어 선호가 될 수 있어 이 시점은 배틀그라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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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케이블 성능, 기타 다른 호환성 아무 문제가 없죠. 자,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저 케이블로 그래픽카드를 수직으로 거치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트렌드화 되었죠. 이유가 뭔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픽카드를 수직으로 거치하면 감성적인 부분이 크게 상승하죠. 물론 그래픽카드의 외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보이는 부분이 좀 더 꽉 차는 느낌이라서 훨씬 더 감성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래픽카드 수직 장착하는 게 감성만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픽카드를 수직으로 장착했을 때 제일 좋은 장점은 감성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장점이 뭐냐면 바로 그래픽카드의 휘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특징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제품들이 나오지만 이 제품을 수직으로 장착했을 때보다는 기울기가 덜하겠죠.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기울어서 메인보드와 뒤틀어짐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가장 좋은 장점 그리고 그래픽카드의 펜이 작동하는지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가장 뛰어난 점이 바로 감성이죠. 그러나 라이저 케이블의 호환성과 그래픽카드의 약간의 발열이 상승한다는 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존재하죠. 그래픽카드를 수직 장착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 제품 중에서 좋은 호환성을 보이고요. 발열 부분이 크게 신경 쓸 부분도 아닌 정도로 증가한 부분 그리고 라이저 케이블과 라이저 케이블 킷을 설치함에 있어서 호환성인 부분 때문에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은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 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수직 거치할 때는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저하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PC 케이스는 전면으로 찬 공기를 흡입해서 내부에서 생긴 더운 공기를 위쪽이나 뒤쪽으로 배출하는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가로로 장착하면 공기 순환도가 잘 이루어지죠. 그래서 발열이 쉽게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픽카드를 수직으로 장착했을 때는 흐름이도가 약간 바뀌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픽카드의 발열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상인 게임을 돌릴 때는 좀 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발열 때문에 약간 저하된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저 케이블과 그래픽카드 메인보드의 호환성 문제도 있거든요. 그게 호환이 잘 안되면 그래픽카드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부분도 볼 수 있으니까 호환성 잘 체크하셔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라이젠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 X570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PCI 4.0이죠.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 바이오스에서 PCI 3.0으로 바꿔줘야 호환이 잘 된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라이젠 사용자분들은 그런 부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하네요. 이 제품은 파워 가림막에 구멍이 뚫려있는 케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바닥에 거친 형태로도 수직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는 분들은 공중에 띄워서 장착할 수 있는 키트까지 동봉되어서 제품 설치에 호환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공중에 띄워서 장착 가능하게 제공되는 키트이 외관상으로 약간 감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HDMI나 DP 포트를 장착과 탈착할 때 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약간만 좁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운 점 말씀드리면서 앰스톤 MRK200 라이저 케이블 킷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회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